띵 띵 띵 띵 띵 여긴 뭔가 잘못됐어 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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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은 죽었어 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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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알겠느냐 거대한 배신자의 총수와 함께 너희 종족은 주어진 목적을 완수하리 숙주로 삼을 육신이 만들어졌다 이것으로 수많은 종말을 구하고 무한의 고통 역시 끝나리라 내 의지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 첫 번째 차선은 이제 널 부여하지 않아